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지호입니다. 올해 포지션 모의고사 마지막 시즌인데요. 시즌 4와 5 오늘 오리엔테이션 해드리려고 하는데 시즌 3부터가 올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반영한 모의고사들이죠. 그래서 4, 5 역시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아주 흡사하게 제작을 했고 동일한 구성이고 동일한 성격의 모의고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월 달에 2주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7회차씩 제공이 될 거고요. 간단하게 최근 출제 경향 분석해 보면은 이게 작년 수능 문제 분석한 거고 이게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분석한 건데 특정 단원에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던 게 있었죠.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던 맨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전기력, 자기장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죠. 6월 평가원에서. 그리고 9월에도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라는 기조에 따라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력, 자기장은 더 이상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전단원이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역학 부분이죠. 일반 역학에서 충돌이라든가 등가속도 운동이라든가 실로 연결된 물체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쉽게 출제가 됐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어려워한다는 거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물리학에서 등급컷을 보면은 1등급이 48점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3점짜리 하나 틀렸다. 그럼 바로 2등급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이렇게 문제가 오히려 쉽게 출제되면은 이쪽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반면에 3등급 이하 학생들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 어렵게 출제될 때보다 그 어떤 특정 단원을 마스터하는 데 걸린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쉬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까지는 금방 올릴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는 능력까지 올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쉽게 출제된다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쉬운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짧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이 모의고사를 적극 활용하셔서 문제 풀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이도가 작년 수능 6월 평가원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점차적으로 계속 쉬워지고 있고요. 이런 경향성이라면 올해 수능이 갑자기 엄청 어렵게 나올 확률은 극히 적다. 그래서 쉽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을 반영해서 1등급 컷이 48점 정도 나오게 제가 시즌 3를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시즌 4와 5는 한 46에서 47 정도 나오도록 소폭 상승을 시켜서 난이도를 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항 구성 문항의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몇 개가 들어가냐 예를 들면 4페이지에 보통 4개 문제가 들어가던 기존 경향성을 탈피해서 9월 평가원부터는 5문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향성을 시즌 4와 5에서는 적극 반영해서 문항 구성도 9월 평가원과 아주 흡사하게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공해드리는 거죠. 모의고사 시험지와 OMR 카드 해설지 제공해드릴 거고 전문항 스마트코도 제공되고 해설 강의 진행할 거고 인덱스도 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 모의고사를 왕창 사놓고 그냥 막 풀어요. 양치기라고 하죠. 그게 아주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등급별로 조금 공부를 다르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앞에 잠깐 보면 등급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양치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 2등급 학생들 예를 들어서 한 문제, 두 문제 틀려서 2등급이 되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은 사실 기출문제 풀이가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뭐 어려운 문제를 푸는 스킬이 모자란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특정 파트에서 실수하는 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계속해서 양치기를 하면서 뭔가 오답노트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충돌해서 틀렸다. 근데 실수로 틀렸어요. 그러면은 그걸 다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거 실수했었다.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계속 양치기를 하면서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야, 내가 이거 계속 틀리네? 어느 순간부터는 안 틀리게 됩니다. 양치기라는 거는 시간이 많고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내가 어떤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 3등급 이하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은 지금 10점 이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지금 실수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내가 잘 못해. 근데 전기 파트만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 혹은 뭐 비킬러, 비, 그러니까 비역학 파트 역학 파트가 아니라 비역학 파트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험이 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역학 파트 다 맞춰봐야 역학 문제 후루룩 틀리면은 그냥 계속 3, 4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내가 어려운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자, 이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개의 재료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시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시험에서 이게 틀렸다. 이게 틀리고, 이게 틀리고, 뭐 이게 틀리고, 이게 틀렸다.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그러면은 틀린 파트 있죠. 틀린 파트. 틀린 파트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 예를 들면 특수상대성 이론이 틀렸다. 그럼 특수상대성 이론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 쭉 복습하고, 리뷰하고. 그 다음에 PST에서 특수상대성 이론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있죠. 그 툴들 한 번 쭉 리뷰하고. 강의를 빠르게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거를 쭉 보고. 이거 얼마 안 걸리거든요. 배속으로 보면. 제 목 말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틀린 부분을 여기서 한 번 채우는 거예요. 한 번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풀어보는 거야. 틀린 문제를. 그러면 풀릴 겁니다. 그러면 한 회차가 어느 정도 유용하게 사용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또 2회차를 풉니다. 2회차를 풀었는데 이번에는 자성체의 성질 틀렸다. 힘 분석 틀렸다.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틀렸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자성체의 성질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한 번 쭉 푸시고. 그 다음에 힘 분석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한 번 쭉 푸시고.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한 번 쭉 푸시고. PST에서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하는 툴 설명하는 거. 강의 한 번 배속으로 한 번 쭉 리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풀어봐. 다시 풀었을 때 맞추면 오케이. 이 모의고사는 내 실력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빈구멍을 채워나가는 데 써야 돼. 3등급 이하는 3등급 이하 이렇게 채워나가야지 다음번에는 내가 틀렸던 걸 맞추면서 한 단계씩 2등급 1등급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 3회차 풀었어. 전자기유도 틀렸다. 자기장 틀렸다. 그러면 한 번 또 쭉 보는 거야. 이게 내가 지난 시간 지난 회차에서 뭐 충돌을 틀렸는데 이번에도 또 틀렸다. 그러면 이 파트가 약한 거죠. 분명히 약한 거야. 그럼 약한 파트를 열심히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실력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저는 역학은 버리고요. 비역학만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이건 어떤 내용이랑 비슷하게 들리냐면 제가 지금 동영상 강의 찍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보잖아요. 그럼 동영상 강의를 봤을 때 화면이 있고 소리가 있죠. 근데 어떤 동영상 장비로 동영상 강의를 찍었는데 화면이 막 거의 막 흑백으로 엉망으로 나와. 근데 소리는 약간 잡음이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들려. 다. 내용은 들려. 근데 화면이 엉망이야. 근데 내가 이 동영상 강의를 뭔가 좀 더 좋은 퀄러티로 만들고자 의뢰를 했어. 전문가한테 이 동영상 강의를 주고 어떤 거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당연히 어떤 걸 해결해야 돼요? 음성은 어느 정도 들리잖아. 그럼 화면을 해결해야지. 화면을. 화면에 노력을 해야 되죠. 화면을 더 좋게 만드는 거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 전문가가 이 강의를 보더니 어 의뢰인께서 이 강의를 저한테 의뢰를 주셨는데 이 화면은 이미 틀렸습니다. 이미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질을 더 좋게 합시다. 아주 더 깨끗하게. 그래서 이 강의는 화면은 그지 같은데 음질 하나는 세계 최고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음질은 일단 놔주고 내가 이 동영상 강의라는 게 동영상을 보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화면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럼 화면부터 고쳐야죠. 오디오는 중이고 화면은 하야. 그럼 이 오디오를 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화면을 일단 중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걸 상 그 다음에 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역학은 못하고 비역학은 어느 정도 해. 그러면 이거를 더 올리겠다. 이거는 지금 화면이 엉망인데 오디오 음질만 더 좋게 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겁을 먹지 마시고 자꾸 도전해야 돼. 역학 문제가 틀렸다. 그럼 역학을 더 연습을 해요. 이 기출로. 기출로 연습을 해. 기추를 다 풀기는 너무 버겁다. 그러면은 틀린 파트에 해당하는 기추를 딱 세 개씩만 풀어봐. 세 개씩. 세 개. PST 문제 세 개. 기출 세 개. 아니면 기출 문제 세 개. PST 강의 한 번 리뷰. 그렇게 해야 한 회차 한 회차 갈 때마다 뭔가 하나씩 채워지면서 빈 구멍이 메꿔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3등급 이하라면 굉장히 빈 구멍이 많을 거야. 만약에 16개 파트가 있는데 내가 이 빈 구멍이 여기 이제 내가 학습한 내용이야. 근데 학습이 안 된 이런 빈 구멍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모의고사 하나 볼 때마다 단 한 개 구멍이라도 채워 나간다. 모의고사 하나 볼 때마다 전자기후도 틀렸어. 그럼 전자기후도 여러 번 복습을 해가지고 다시 풀어서 맞추게 했다. 그러면 그 전자기후도 빈 구멍 채워지고 또 운동량 틀렸어. 그럼 운동량 열심히 다시 복습해서 운동량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한 회차씩 볼 때마다 내 실력의 빈 구멍을 하나씩 채운다. 이런 느낌으로 모의고사를 활용하셔야지 활용하셔야지 모의고사 잔뜩 사놓고 품평해 이거는 뭐 좀 어렵네. 이거는 뭐 난이도가 너무 쉽네. 난이도가 쉽고 어렵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3등급 이하 학생들은 내가 어떤 모의고사를 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모의고사에서 분명히 틀릴 거 아니야. 3등급 이하 학생들은 그럼 그 틀린 거를 채워나가는 게 중요해. 그러면은 지금 남은 기간이 뭐 30일, 40일밖에 안 남았지만 두 등급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1, 2등급 학생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나는 양치기 하면서 내 실수를 잡아내겠어요. 그럼 양치기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마칠 거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설명드리고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